천을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대요 저도 배웠는데 이걸 겉이잖아요 겉을 같이 박았어요 현재 그리고 이렇게 마주 다시 이런 다음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 더 튼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잡아 놓고 이걸 시침하는 걸 완전히 넣어 버리면 튼튼하게 된답니다 다리미가 있으면 다리 이상이 빠른데 보여드리자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어떤 천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튼튼하고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